안녕하세요 나라에요. 9월부터는 매월 예고 영상을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럼 바로 이번 달 잡지 표지를 봐볼까요? 오! 이번 9월 잡지의 표지 모델은 큐리네요. 우와! 가을이 시작하는 9월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바로 9월 예고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할 이슈! 9월부터 시즌2가 업로드 됩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 9월 5일부터 예고편이 업로드 되고 앞으로 금요일, 토요일로 나눠 본편이 업로드 될 거라 공지했었죠? 샤이닝스타 시즌2 많이 봐주세요. 그럼 다음은 패셜 공지! 샤이닝스타가 네이버TV와 틱톡을 개설했어요. 우와! 앞으로 네이버TV와 틱톡은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쪽도 많이 봐주세요. 네이버TV는 아래 설명에 링크를 달아줄게요. 다음은 펜하트 공지인데요. 아쉽게도 9월부터는 펜하트 선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한 과제 펜하트가 사라지고 자유 펜하트만 남을 예정이에요. 자유롭게 펜하트를 그려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펜하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선물은 없어졌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제 9월의 마지막 예고 이것도 저반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인데요. 9월부터는 월요일에 캐릭터 노트 화요일은 저 버츄얼 나라 수요일은 본편을 요약해보는 퀴즈 목요일엔 예고편 금요일과 토요일엔 각각 본편의 상하 그리고 일요일엔 무대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올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봐주세요. 그럼 9월 예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